일단 에어컨이 나와 일단 에어컨이 나와 진짜 맛있는데? 야 넌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땠니? 알려줘야 해? 어? 난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 그냥 나는 일단 형이 들어오기 전에 꽤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지 나에 대한? 응 내가 날 보기도 전에? 응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? 음 다 말해야 돼? 아니 좀 걸러서 아 좀 걸러서 그냥 장빈이 형 음악 하면서 약간 그런 바이브 있잖아 아 그런 바이브? 자신의 음악에 빠져서 하면서 그 힙스러운 그런 느낌? 알지? 오케이 알겠다 뭔지 알지? 조금 약간 그렇게 말했구나 좀 긍정적이지 않게 나를 얘기했나 보다 살짝 부정 힙합 느낌이지? 아 부정 힙합 부정 부정적인 그런 느낌? 응 아니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아직까지도 약간 얘기하는 것들 중에 내가 들어가자마자 레슨을 배우는데 응 내가 주머니에 손 넣으면서 배웠다고 하는 거야 형 그것 때문에 그 소문 그니까 그 왜곡된 소문들이 아 와 진짜구나 이 형은 리얼이다 뭐래 근데 그땐 약간 그런 게 좀 심했어 너무 그 약간 나에 대한 그 너무 그 안 좋은 그게 너무 씌여있었어 그치 그래서 근데 그거 한 한 잊을 때 바로 바뀌지 않나 형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내가 가장 그 안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어 재밌고 막 그런 느낌이었지 그치? 그렇게 찾아보지 말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너 되게 밝게 웃어준 거야 아 진짜? 되게 막 웃어주고 재밌다는 듯이 되게 웃어주고 그때부터 약간 편해진 것 같거든 맞아 나도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너도 네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야 그때부터 채워졌어 우리가 서로 그래서 고민 같은 거 얘기하고 맞아 내가 처음으로 연습생 형 집 가서 잡았다 진짜? 농인까지 갔다 내가 내가 너네 집에서 진짜 많이 자고 넌 우리 집에서 진짜 많이 잤다 맞아 너가 한 여덟 번 정도 난 너네 집에서 한 여덟 번 정도 가고 정말 많이 잤지 맞아 주말이면 맨날 갔어 너희 진짜 많이 잤어 맞아 형 덕분에 그 보라동이라는 동네도 가보고 응 뭐 형 친구들도 보고 내 친구들도 진짜 웃기지 맞아 내가 재밌어 형 막 옷 입는 방법도 알려주고 형이 그때 또 한창 패션에 빠져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이 좀 있었잖아 그때는? 그때는 뭐 거의 뭐 그때는 내가 짱이라는 말 그때는 내가 싫으면 그건 옳지 않은 패션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때는 그래서 내가 형의 패션을 좀 따라가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옷에 관심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옷을 좀 사기 시작했지 나 시작했기 전에는 근데 사실 난 이거 자부할 수 있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연습생의 옷 입는 거랑 내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연습생의 옷 입는 변함 그 시대 변화가 있어 아 왔네 되게 스타일이 다 바뀌었어 형 인생에서 랩은 뭐라고 생각해? 내 인생에서 랩? 나는 약간 랩이 내가 가장 멋있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그치? 그니까 나는 진짜 평상시에 그런 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난 누구보다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내가 그게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누구보다 멋있을 자신이 있었어 응 그 위에서 진짜 항상 아 그 그 쾌감도 되게 좋았고 응 내려와서 친구들이 그런 아 멋있었다 멋있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기 무대가 일단 난 가장 좋았던 사람이야 응 여러분 진짜 나한테 가장 진짜 좋은 선물인 것 같아 나의 응 날 멋있게 해주는 하나의 그런 것 같아 너는? 나는 일단 춤을 솔직히 싫어할 법도 할 만큼 나는 욕을 많이 먹었었어 맞아 나는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때는 또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노력이라는 것도 뭐가 노력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냥 주구장창 하라는 대로만 그냥 주구장창 해도 안 헤어지니까 나 혼자 되게 짜증나 있었는데 응 이제 그 상태에서 형들한테도 막 많이 혼나고 했었으니까 되게 춤을 굉장히 싫어했었다가 응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진짜 좀 큰 형이 왔었는데 응 그 형이랑 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춤으로 뭔가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이었고 응 그때부터 춤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춤을 좋아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 난 누구보다 난 진짜 메인댄서가 되고 싶다라고 심지어 그때 진짜 못했을 때 어떤 연습생한테 말했었어 응 알아 그때 말했을 때 그때 있던 사람들은 그래 그냥 장난식으로 받아들이고 난 춤으로 진짜 모든 거를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제가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맞아 되게 내가 춤 연습을 할 때 그냥 다른 형들이나 다른 분들이 되게 야 넌 그냥 잘생겨서 너는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데뷔할 수 있어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좋은 말 같기도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응 너는 노력해도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냥 넌 비주얼로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응 그냥 독을 품고 연습을 했고 그 그냥 비주얼 막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는 많이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는 조금은 이루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맞아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야 내가 맞아 팀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을 줄은 너 항상 항상 얘기했어 나한테 뭐야 아 진짜 하나는 꼭 잘하고 싶다 맞아 하나는 꼭 담당하고 싶다 맞아 근데 그게 또 네가 좋아서 하니까 진짜 이렇게 빡빡빡 넣은 거 같아 좋아서 하니까 좀 더 빨리 넣은 거 같긴 좋아서 할 때 진짜 많이 넣은 거 같아 그걸 진짜 인정 자꾸 툭툭 건드냐 이거? 아니 더워 나 너무 움직였나 봐 덥다고? 어 지금 17도인데 더워 신기하네 내가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럼 나는 갈래 과자는 됐다 난 거의 다 먹었어 누가 싫어 죠 쟤 날이 나 날이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